자 독습 퀴즈 1 2 3 4 칭찬의 기준이 무엇이다? 8시 때 네가 엄마 아이는 무엇이? 마음이? 운동, 발휘 프로, 목에 도움 몇 달? 3살이면? 점점 2% 그럼 몇 년이면? 3년 딸네가 미러링이 아닌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 거의 90%로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아빠가 표현을 쩌 오늘 강림의 주제를 그리면서 신나 공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? 신나 공감 제일 어려운 게 공감입니다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되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쩌는 변경을 잡지 않게 이건 이제 구호로 앉아서 개콘처럼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이렇게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인 CCC입니다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이랬습니다